저 같은 경우는 운동도 좋아했지만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좀 정확한 운동 방법을 알려주려고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공격, 방어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여성에게도 또한 너무나 좋지 않을까 보여지는 비주얼적이거나 여러 가지가 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이다이 시즌2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성 리그입니다 우승자에게 총 상급 2천만 원 AFC 초대 여자 챔피언에 연관해 그 주인공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주먹한다, 나 한 스타성 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